야간 작업하고 집에 가려니까 차에 시동을 딱 켜는 순간 이것이 떴습니다. 무엇이냐 딱 보니까. 자 보세요. 자 계기판에 전조등 하향을 점검하십시오. 이렇게 주의 표시가 이렇게 딱 뜹니다. 전조등이 나가면 이런식으로 전구 표시를 띄워 주는 것 같습니다. 자 내려서 전구가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. 운전석은 괜찮네. 아이고 조수석이 나갔습니다. 자 조수석 전구가 나갔는데 오늘 조수석 전구 가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포탄은 전구를 교환하려면 헤드램프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. 참 불편하게 만들어 놨죠. 내내 공간이 없기 때문에 헤드램프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. 자 헤드램프 탈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본넷을 열도록 할게요. 자 본넷이 이쪽에 보면 본넷 표시가 있죠. 고리가 있는데 이거 레바를 당겨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열렸습니다. 본넷이 이렇게 열렸구요. 요 레바 제끼고 본넷을 열어보도록 할게요. 포탄은 모두 두개에 10mm 볼트가 들어갑니다. 이쪽 안쪽에 하나 있죠. 그 다음에 문을 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자 먼저 10mm 볼트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볼트 잘 챙겨 주시구요. 자 문을 열어야 됩니다. 문을 열고 문을 끝까지 열어주세요. 끝까지 열어주면 자 이쪽에 볼게요. 10mm 볼트 찾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근데 요래 잘 보시면 도어 장석, 상단에 있는 장석 바로 아랫부분에 보면 10mm 볼트가 요래 숨겨져 있어요. 자 요거 찾았으면 요것도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됐구요. 요 볼트는 아마 안 당겨 내도 되실겁니다. 다 빠지는게 아니고 딱 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풀렸으면 볼트는 그대로 놔두세요. 자 이제 볼트 두개를 다 풀었어요. 그러면 헤드램프를 당겨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뒤에 보시면 잭이 있을겁니다. 잭이 하나짜리가 있는데 요거 커넥터를 딱 눌러서 뒤로 딱 빼주시기 바랍니다. 자 꼭 눌러서 빼주세요. 자 헤드램프가 탈거가 되었습니다. 자 뒤쪽에 보시면 요거는 깜빡이죠. 그 다음에 요거는 하향등 요거는 상향등입니다. 우리 상향등은 얼마 안 켜기 때문에 잘 안나가요. 전구가 나가도 하향등이 잘 나갑니다. 자 요거 전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나갔는지 안 나간지 한번 봅시다.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캡이 열릴겁니다. 라이트를 한번 뒤집어서 볼게요. 까만 부분 요거 보입니다. 이게 라이트 헤드램프 전구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도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. 예 됐습니다. 요놈입니다. 요놈 자 요놈 상태를 한번 볼까요. 자 나갔네. 필라멘트 예 필라멘트 보이시죠. 예 필라멘트가 자 나갔습니다. 이거를 빼주세요. 교환해야 되니까 빼주시기 바랍니다. 폐차맨 중고생이 아닙니까. 중고생이 또 중고를 구해왔습니다. 중고 새것같은 중고 전구를 구해왔습니다. 깨끗합니다. 자 필라멘트 상태가 아주 좋아요. 자 요거를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폐차맨은 중고인생입니다. 중고인생 새것은 본 적이 없어요. 예 다 중고입니다. 오로지 전구의 돌기부분 그리고 잭의 홈부분이 일치되게 전구를 꽂아주세요. 그런 다음 어 잭의 돌기부분과 라이트 부분에 홈부분 일치되게 맞춘 다음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세요. 살짝 돌리면 걸리는 느낌이 나실겁니다. 캡. 자 캡도 마찬가지로 시계방향으로 예 돌려주시면 예 잠기게 됩니다. 끝까지 잠가주시고요. 자 됐다. 다 끝났습니다. 간단하죠.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립은 뭐라 분해의 역순 잭을 조립해 주도록 합니다. 딱 꽂아서 딱 소리나게끔 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불 들어왔다 와 완전 죽여주네 아까 뺐을때 그대로 맞춰서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요정도 어느정도 들어갔다 싶으면 딱 밀어주세요. 자 뒤에 키가 딱 꽂혀야 되기 때문에 딱 밀어주면 요렇게 라인이 딱 맞게 됩니다. 요 라인이 딱 맞으면 제대로 들어간겁니다. 요기 10mm 볼트 아까 풀었었죠. 잠가보도록 할게요. 도어 쪽에 또 하나 있었죠. 이쪽도 볼트 10mm 볼트 잠가줬습니다. 자 끝났습니다. 오늘 패치하면 덕분에 좋은거 하나 배웠습니다. 자 봄네트 닫고 반길 또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 진짜 선명하다. 중고 전구가 이만 선명할 줄 몰랐네. 포타2 전기차에 전구 교환을 해봤는데 여러분 참 쉽죠.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로켓 эп 박수 안녕 아멘